자, 오, 오, 야, 이거, 야, 이거 점이지다, 이거, 야. 옛날 학교 다닐 땐 이웃 능력이 경계 많은 무사히 지금이 주로 조군강에 학교 졸업한 지 50년이 지나신 뒤 학교만 오면 꼭 옛날 생각이 납니까 쥐넹이 잡으래도 되니고 삥이빠래도 되니고 몸고물에 바당이도 되니고 계신 뒤 특별히 그때 잔친날이 특별하게 생각 남신게 마시 가난하고 배고파도 와, 그때 생각이 남꽝 야, 너네 어떻게 여기 와시니? 네? 저희도만 알아 지켜라 아이고, 지금 쉬는 시간? 네 어, 몇 학년? 5학년이요 근데 못 촬영해요 어, 너 이빨 빠져 신기해 자, 소감수다 해봐 소감수다 어, 이게 무슨 말이라고? 소감수다 어, 수고하십니다 하는 말 여기 다니다가 어르신들 보면 소감수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네 아이고, 착하다 오늘 하루 즐거웠나요? 네 오늘은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예전에 제주도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장 인사할까요? 차렷 차렷 공수 공수 선생님께 인사 선생님께 안녕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자, 천천히 가세요 다쳐요 자, 천천히 가세요 다쳐요 야 어? 왜? 뭐, 니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안 사는데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자 좋겠다 난 할아버지, 할머니랑 전화 통화해봐도 제주도 사투리라서 잘 못 알아듣는데 그럼 내가 내일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내일 너 좀 도와줄게 알았어, 고마워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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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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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자 본경 Creative 욕 손 킶 иш 스크라우 서 시원 쥐 젠 fle municip 모read 동 refin 식 주 소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엔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엔 중매 결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준 대로 해요. 할 얼굴도 모르는데 결혼했어요. 경헌디 중매 아는 사람도 있어놨소게. 우리가 경허자였어 이게. 아이고 나 어떤 경혜주신 거게. 어마어마하고 말 들어가네 나팔붓는 놈한테 가시면 편안하게 살고 그럴 거 아니라. 아이고 손자 앞에서 무신인 거란 수가. 체원아 할아버지 할머니 장난말 한 거야. 할머니 결혼한 게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한 게 예쁜 우리 손짓도 낳고 해지는 게. 아이고 체원아 옛날엔 네 다르만도 상당히 고아놨죠. 청춘아 돌려다. 청춘아 돌려다. 젊음을 하는. 오. 아이고. 아이고 가라게. 아 갈건지. 나 주내 잡으러 갈까? 아이고 난 아까 괜히 봐 가라. 주내 잡으러. 아이고 뭐라 옷 다 거기 있고 쉬에 갑나. 난 원래가 옷을 깨끗이 입은데. 아 그구나. 그럼 나 주내 잡으러 갈까? 응. 가라 빨리. 안 갈까? 응. 가라. 이따 오라. 난 먼저 깜짝이야. 어. 알다 오잉. 어. 어. 아이고 성님. 자유 어떤 거면 좋고 마시게. 아이고 개미게. 상탑병 걸렸잖아. 게게. 상탑병 약도 없고. 어떤 거면 좋고. 개. 아이고 개미게. 아이고 개미게. 아방 곧론 양 아무디라도 가시면 영원 아니여. 그 몸살이 경혜지 없게. 어떤 거면 좋고. 얼굴과 곱다 큰 게 큰일 났죠. 이제는 허유불이 두리고 시킨 게 어떤 거라. 어떤 거면 좋고.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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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야, 도검아. 예. 누나 이시냐? 예? 누나요? 어. 누나가 용영이 형 보면 집에 있던 하지 말라 내신디. 어? 그래? 넌 잘 모르는데도 언제 그리시냐? 금방 나오기 전에. 그래? 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이, 가. 아이, 아이가 똑똑한 사이야. 아이고, 오지말라. 형, 자꾸 합치까? 아이고, 오늘도 막 겁당하다. 아이고, 보고 싶어서 왔지게. 아이고, 오지 맙소. 나, 난 오래방한테 유나이나 맘에 오쓰다. 무쌍하게 나를 자꾸 내버리 무쌍해. 아이고, 여기 있어놨구나. 아이고, 어디 갔다니? 이제서 왔어게. 아니, 아니, 와가란 막 조돌아준게. 어디 갔다니? 이제서 왔어게. 나오제는 난 아버지가 처잡이 난 못 나올 뻔 했수다. 아이고, 우리 형수이게. 아이고, 뭐. 누가 보면 어떤 건지 냄새가? 아이고, 보긴 누가 봐봐게. 어, 대출이. 야, 너네 고만히 거기 있어봐봐. 걸려주게, 걸려. 야, 고만히 있어봐. 거기 고만히 있어, 고만히. 고만히. 나 이제 그렇게 가끄라이. 아이고, 걸려주게. 어, 너네 여기서 뭐 있나? 어허. 다구람을 켜이. 걷지맙소게. 무사. 걷지맙소게. 뭐야, 나 나구람을 켜. 걷지맙소. 에이, 내 출아가 나 바티길래 네도. 주냉 잡으려 길래 네도 안가케넹. 에이, 걷지맙소, 걷지맙소. 내밀라, 나 나구람을 켜. 아이고, 경부야. 나 얼굴방이라도 제발 걷지마라주라게. 대쩍에. 아, 대서. 아, 대서. 아, 뭐냐. 병 떨어졌잖아. 에이, 이거 진짜. 아, 그냥 손이 돼야지. 아, wat & aah. 저런 게 낄랑이야. 아이고, 안 나는. 아, 뭐 했네 아이고. 아이고, 난 난 그렇게 싫어. 누구, 누가 그렇게 싫어. 그야 뭐 했어. 어머, 어머, 어머. 야, 뭐야. 뭐, 어! 에이, 이런 것봤잖아. 야, 지 맞아. 미친아! 아 이거 저 다 사주는 거 맞지? 그래 그래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한테 매운이나 부르라 맛있게 먹어라 예 매운 그리고 혹시 너 먹고 싶은 거 있길랑 그걸랑 경보 앞으로 달아라 경보 이름으로 다 달아놔? 오오 오 오 오 오 됐어 authoritarian 걱정 마라 제가 다 책임져야 해 네가 이거 잘 먹고 먹고 싶으면 또 갔다 먹어라 알았어요 알았죠? 매 sensations 한번 다시 한 번دا 매영 해봐 매영 잘앉vordan 잘앉 stroll 네 매영 잘 먹을게요 아이고 했으면 고맙ker 아이고 사이도 한 잔 받아보라 난 자네를 사이꽃이므로 딱 찍어내시나 걱정하지 마라 잘해라이 앞으로 저기 부모님보다도 더 제가 잘 못시쿠다 잘 좀 앞으로 좀 부탁합니다 아이고 사이꽃이므로 따라주는 수는 만만 좋고 난 자네만 믿으커메 걱정하지 마라 나 사이를 믿으커라 예예예 잘 아프다 고맙고 예예 아이고 영수 나 어디가 되겠지 너 아버지가 고르면 말을 줄여야지 어디 인사도 하고 가다 그래 이야기를 해야지 경험은 될 거냐 난 네 사람이 시려운다 아이고 영수 나 영수 나 아이고 영수 나 아버지가 나를 고르면 줄여야지 어디다 반발하면 경 바람시니 아이고 영수 나 아버지 고장하세요 예 아버지 고장하십시오 예예 야 이거 잔치괴기 이거 맛좋게 됐죠 이거 응 음 여기乃집 잔치괴기인지 몰라도 맛좋다 요즘 아이들은 사랑만 한다놈은 아무나 결혼한다라는디 옛날엔 그게 어설프다 견디 이 아방은 구집이 저치룩 세고 떨은 죽으나 사나 논먹어 결혼만 하지라는디 병에도 이 아방은 죽으나 사나 또 반대를 하고 이 노릇을 어떻게 할꼬아시 아 이거 참 걱정됨수다 백이 혼점이나 먹어그네 양 나 이러사쿠다 아이고 걱정됨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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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따라 보라 남자가 그런 일로 두 잔 얻어먹으시나니 나 작전 하나 짜리게 이리 와봐봐 와봐기 참 괜한 일 더 가져가 나와 아이고 고맙다 멍청인 줄 알으신 게 똑똑하구나 친구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고민하지 마라 나같이 작전 대로만 해요 나 이따 올게 그럼 나 감자 짤리를 냈지라 짤리를 냈지라 짤리를 냈지라 짤리를 냈지 짤리를 냈지 또 더 가져가야 할 게 재미있게. 어떤 걸 줄 거라게. 금렀어. 소리만 나랑. 소송을 싸. 뭐 신고했냐? 중얼거리멍 댕겜 신고. 아이고. 아이고. 대출이네. 아기. 아이고. 속살어어야. 대출이네. 막 아나 둥그런데 냄새따. 나가라. 나가라도 하지 맙소야. 알았지. 대출이네. 아기 왜 찐없지. 아기. 아기 다. 기억한 거. 나 신뢰지게 정하지 말라. 알았어다. 아이고. 배출이 나. 아이고. 배출이 나. 배출이 나. 배출이 나.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땠어 오늘따라 영수근수근햄신거고 이상하다 응? 응? 무슨거 잘못먹으시니깨? 가스명 사와도 상먹자니요 영순아 영순아 이것도 어디노게? 영순아 영순이 비켜봅세게 어떠나니깐 이거 뭐가? 이 놈 새끼들 뭐가 잘못됐구나 아이고 이거 고기도 이거 어디거 샀는데 이거 잘도 좋은거 같죠 미장성아 고기 한사람만 둬라 아무튼 아까 거전가 거전가나 먹으나 조각이야 혹곰 하영뿌랑 사돈도 오고게 동네 자체와 저놈은 대쿠각이야 어떤거 난 영발이 많은고 이거 이제 환 300명 먹쩡하면 야는 먹어보도 안었대 조각이 안돼요 아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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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아이고 안돼요 아이고 안돼요 아이고 왜 아이고 고기도 다 이런거 울어 같이 못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계가 다예요 신랑의 열지 신랑의 열지 신부 땅은? 신랑국국국국국대 신랑궁 신부는. 영순이, 잘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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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결혼에 성공했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